얘 뭐야? 이거 뭐예요? WTF? 얘 뭐야? 헤이 브로! 헤이, 왓쥬 두윈? 오, 히즈 데드! 히즈 데드맨! 저 주유소 정문 정문 도착 천천히 해도 돼요 지금? 히즈 데드 저 피킹합니다 컨테이너 뒤 누구랑 싸운거지? 모르겠네 저 르샤르 시체 먹습니다 확인 자격바위 쪽에는 없었어요? 유저 시체? 없었어요 대박인데 얘 뭐야? 이거 뭐예요? WTF? 얘 뭐야? 헤이 브로! 헤이, 왓쥬 두윈? 오, 히즈 데드! 히즈 데드맨 히즈 데드맨 오, 오, 오케이 가, 렛츠고 저 오늘 잤는데 이게 돼요? 몰라? 죽어있는데? 그니까요 오, 데드맨이야 이거 가동 먹혀있겠다 팀으로 밀까요? 좋죠 알틴, 알틴 둘인데? 마크방 물건 맞추면? 마크방에 가동 중계로 아니면 2층으로? 히즈 데드맨 오른쪽 물건 마크방에 그럼 제가 중앙으로 갈게요 권총 있다 권총 하나 있다 최소 좀 더 디테일하게 일단은 금목걸이 저 중앙으로 갑니다 금목걸이 난 금목걸이 세웠다 가동 들어왔어 2층 확인 좀 저 3층 중앙 먹었어요 2층 큰 2층 금고방부터 타고 가 확인 바퀴 수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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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단! 시바 뛰는거 우리에요? 저요 저 옆에 방문 들어가서 앵글 잡고 있습니다 오, 아니 20발에 진짜 이 쓰레기 같은 이 이 내구성 그냥 3층 올라갈까요? 그냥 3층 올라갈까요? 저에요? 나 문 닫았어 잠깐 금고는 먹어야지 3층 조심요 어 안녕하세요 저 티아나 왔다 또 외부 발코니가서 외부 발코니가서 제가 한번에 견제할게요 외부 발코니가서 제가 한번에 견제할게요 왔어 깬거 우리죠 방금? 네 저요 옥상 올라왔어요? 네 저 발코니에요 보여? 아니요 아니요 계단에 안보여요 계단 말고 있어 아, 나 폭이 없어가지고 이씨 진짜 뺏기했네 치폴 쪽에 있어 치폴게요 그러면 치폴 우리? 예 저요 차 방금 우리 안심? 저, 저 맞아요 이거 끝에 밟으면 철소리나요 옥상 나 옥상 올라와 충격 올라가요 확인 마크만 열었어? 아니요 저 키 안 들고 왔어요 아니요 그럼 CMS부터 시켜요 저 들어가서 그러면 견제할게요 아 분명 그 스프 소리가 났어 아 운이 좋았어요 내가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컷이죠? 응 한 명은 컷이고 다른 놈이 온 것 같아 제발 골채 하나만 나와라 골채 골채 하나만 나와라 골채 제발 아 아 아 아 아 죄송 뭔데요? 난 골채가 나와야되는데 체인렛이 나와버렸어 아 삭풀하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 아무것도 안 나왔어 체인렛이야 아 체이닝이 체인인데 도금이 벗겨져있네 뭐야 가동 2층 열려있잖아 나동 2층 이거 뭐해? 아까 열려있었나? 아니요 제가 나왔을 때 안 닫혀있어 아 그래요? 나동 돌아간다 아닌가 렌 렌 좀 줘요 그냥 나동을 칠까요? 그냥 지금 뛰어가서 네 나동치죠 확인 2층 사이드로 데려가 아 확인? 저 중앙으로 지를게요 그냥 네 나보게 이거 시체 먹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거든 주유소 전쟁 났네 저 나동 1층 진입 확인 나 시체 근처 있는지 확인 시체를 못 봤나 본데? 말이 되네 시랭님 2층 붙으시면 같이 올라갈게요 저 밑에 올라가 확인 저도 중계 올라왔어요 여기 방 열려있다 206호였네 예 물 캐만 하고 나갔나 본데요 주유소 총소리 나니까 주유소 한번 가볼게 예 보스인가? 보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인듀 레벨 얼마 안 돼 안 좋은데요 이쪽 안 좋은데요 이쪽 안 좋은데요 반대편 굴다리 위 확인할게요 가서 확인 난 스나바이책 봐 확인 확인 안 좋은데요 밝은 맵으로 오니까 다 좋은데 안 보여 애들이 안 좋은데요 이 불다리 이쪽 클리어 저 주유소 밀고 들어갈까요? 나쁘지 않죠? 저 스나바이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스나바이 클? 여기 클이 저 파이프 따라서 밀고 갑니다 저는 주유소 뒤쪽으로 칠 거예요 이거 보스다 보스 왔네 확인 저 주유소 정문 도착 천천히 해도 돼요 지금 저 피킹합니다 컨테이너 뒤 올컷이에요? 모르겠어요 안 보이는데 유저 잡던 일이 있을 거 같은데 살아있을 수도 있어 살짝 간만 보죠 오른쪽 이런데 확인 저 주유소 내보를 해서 갈게요 그리고 오른쪽 시체 하나 더 있고 유저 시체 보여요? 제 정문에서 하나도 못 봤어요 옆에도 없는데 쟤 누구랑 싸운 거지? 모르겠네 저 르시알레 시체 없습니다 확인 저격바위 쪽에는 없었어요 유저 시체? 없었어요 해봤는데 와아 진짜 아무것도 안 나왔어 존나 열받네 아 나는 왜 이래 나는 뭐 아니 아니 그거 제가 열었으면 키카단 하나는 나왔을텐데 우와 레알 인정 맵네요 아 여기 길가에 뭐 시체 하나 있네요 아 잊어 네 이거 빨리 먹어 확인 이거 다 먹어요 남짓 아 얘 중갑이네 왠지 졸라 안 죽더라 주유소 안에 들어가봤어? 네 들어가 봤죠 시련이 혹시 여기에 블랙락이 있었어요? 안 보였어요 일원 응 바뀐 놈도 없는거 상략이 필요한데 나는 운이 뭔가 진짜 안 좋은건가 안 보였어요 똥스나 소리가 났네 여기 지하탈출구 쪽 아예 그냥 절로 들어가서 싹 훑을까요? 아유 가죠 먹긴 했으니까 네 중간 안 먹을거죠? 네 저 퀘스트조끼 먹어야 돼가지고 아유 중갑 가져가고싶다 잠깐만 가져가야겠다 잠깐만요 어 완전 됐습니다 확인 어어 뭐야 어어 탈출해야겠네요 그럼 AP탄 비싸? 아이 괜찮아 700원 하는데 언제 빼고 앉았어 그냥 가 스테미나 한번 확인 필드에서 탄 빼는거 아니야 웬만하면 필드는 안돼 왜냐면 우리가 여기가 보스가 나왔기 때문에 위험해 퀘스트는 없으세요? 커스텀에? 퀘스트 커스텀 커스텀 있네요 트러스트 어게임 아냐 없어요 그거 안해도 되는거잖아 깼어요 오케이 깼어요 깼어 어 완전 똥손 2연타야 오늘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세랑님 혹시 그거 깨셨어요? 뭐요? 쇼어라인 퀘중에 막 뭐 자이로미터 이런거 갖다주는거 스퀘어 퀘스트 스퀘어 퀘스트 아예 그거 깼어요 그 키 있나? 팔았지 않나? 한번 볼게요 미션 2 2 퀘스트 퀘스트 까비쓰 아까 택시 와야 됐네 택시? 저 돈이 없어요 여기 여기 감동 제 건 언제 챙겨오셨어요? 하하 넉넉하게 챙겼지 일단 한 번 안 짓게 풀숲 한 번 훑어보는 중 아까 그 친구가 좀 너무 불안해 빨리 타요 안 돼 훔쳤어 이차 안 해 저기 육회바나 짤 소름 개소름 저 이차 안 보여요 나무에 가려서 I'll be back 몇 분 남았어요? 몇 분 남았어요? 25초요 몇 초? 25 25? 16 16 16 17 가 가 가 가 가 타야 돼 7초 어 잠깐만. 이거 되나? 되드드드드드드드드드 5초 어 비밀번 ention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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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cked 화면 화면 화면에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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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어 나 깜짝 놀랐네 어 클랩본 쟤네 맛있었어 쟤 아 진짜요? 갔다 올 가치가 있었어요? 아 있었어 아 올헤드 이샤라페거리는 올헤드 기치제 아 커스턴 좋았어요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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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저 3킬 내꺼야 유저 이번 마크마켓 나올 물건은 AKM입니다 느낌이 왔어 AKM이요 AK 시리즈라고 하면 안되겠지 나동하네 스캐브 무시해 예 저 중앙으로 갑니다 예 나 오른쪽으로 하자 아 왼쪽으로 어딨었을까 예 무시합니다 들어왔어요 형 3층까지 올라왔어요 에 물에요? 아 스캐브 하나 컷 빵 클리어 저 바로 발코니 나갈게요 나와라아 나와라니까 올라가요? 뭐 오면 소리 들어줘요? 네 중기 올라요 중기 올라왔어 아 앞에 저요 자아 까볼게요 빠라라라 빠라라라 빠라바라바바바밤 제발! lk에! 아이씨 저거 그게 lk시리즈는 안될까? 악스용 아 근접했어 안 오는데요? 우리가 너무 빨리 와서 그래 여기가 너무 빨라요 그럼 스나하수가 볼조 라인에 있어 확인 저 2층 갔다 올게 확인 골조 파이팅 싫어 스나스 하나 더 이번에 바실리 짜이프 맞네 2층 하지 저 3층 발코니 내부 저거 먹어요 홍국이랑 남는 거 있을 3층 올라가요 3층 올라왔어 확인 저 주방에서 뒷동산 짤게요 일단 제 입구 앞에 있겠어 아 너무 조용한데? 중간에 올라온 거 지명 올 거야 예 우리가 너무 일찍 와서 그래 지금 빡세게 싸우고 있어 골조로 할 거 아니야? 힐을 끼죠 저희가 우리가 가자 언제까지 지켜보니까 예 이 정도면 많이 기다려줬어요 저희도 그럼 그럼 오른쪽 언너라인 조심 확인 저 오른쪽 한 방은 지하셨죠 오른쪽 능선 클리어 중 오른쪽 능선 클리어 중 오른쪽 능선 클리어 중 뭐 더 안 보여요 어디였냐? 걔 안 죽었어요? 그냥 안 죽었어 그냥 안 죽었어 잠깐만 확인돼 안 죽었어 와 어디 업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저에요? 나 뒤쪽 있어 예 아니 말이 되나? 여기 여기서 맞았잖아요 안에 들어갔겠지 에 여기 저 여기 쟤라툼만 뒤 긁었어요 둔덕 둔덕 앞에 잡았나? 2초 폭 저도 폭탄 중 사진 위치에 있어요 저 오른쪽으로 둡니다 하나 콜 나 왼쪽이야 확인 저 길 근처에 있어요 3거리 뛰는 거 우리죠 지금? 네 저 편의점 옆에 나요? 내가 잡은 놈이 맞나? 아이 개 아픈데? 여기도 하나 둘이에요? 모르겠어요 거기 하나 있죠? 네 여기도 하나 있어요 거기도 하나 있어? 이거도 실행님이 잡으셨네 아까 잡으셨나본데요? 띠던 거 아 진짜? 얘는 뭐 어떻게 파밍을 했길래 가방이 꽉 차있냐 골조의 승리자 아닐까요? 아 맞네 골조의 승리자 다 죽였네 옆에 저에요 저 능선에서 삽탄 중 저 능선에서 삽탄 중 저 능선에서 삽탄 중 저 능선에서 삽탄 중 아까 기숙 상가 주유수에서 폭소리나지 않았어요? 저에 가까운 거 말고 네 2군 이겼어 왠지 너무 아프더라고 다 잡고 올 만하네요 다 잡고 올 만하네요 아까 내가 잡은 거 있어? 하나 더 그 나무 밑에요 나무 밑에? 이쪽인가? 없는데? 제가 다시 갈게요 아 여깄다 1렙이던데요 걔는 맞네 네 맞아요 갑파가 너무 많이 달았는데 어? 기숙사 아니야? 내부 맞아요 내부 맞아요 하죠? 아잇 레이드 파 상태 안 좋으시면 제가 먼저 갈까요? 괜찮아 내가 보다 2층에 있을 것 같아 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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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뭐야 얘 이상해 관통에서 미친 일 수도 있는데? 왜요? 어떻게 하죠? 돌겠네 왼쪽 걷는 소리 아니야? 왼쪽 조심 왼쪽보다 창문이 더 무서워요 왼쪽보다 창문이 더 무서워요 여긴 마크방까진 클리어 저 보스인가? 그럴 수도요 부스라기엔 너무 호전적인데? 부스라기엔 너무 호전적인데? 지금 이거 부스한테 쏘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나동이 쏘는 거 아니야? 나동 뒤에 쏘는 거야 이거? 나동 소리 울리지 않아요 살짝? 안 아닌가? 뒤인가? 가빠 13 남았어 제가 먼저 갈게요 그럼 나동 그냥 중앙 밀어버릴게요 뒤 Representatives 나 왼쪽으로 해서 와 확인 왼쪽 능선 능선 조심요 치은 구성에서 졸라 쏘네 저 중앙 지르는 중 나 왼쪽으로도 지키죠 보스 맞어 보스 맞어 보스 맞어 보스 맞어 보스 맞어 2층에 잠깐만 슬링 저 머리내밀 거예요 나 2층 확인이야 아이 미친 잡았어? 죽었어? 아니요 저 안 죽었어 죽을 뻔 했어요 기다려 기다려 천천히 할게요 저 머리내밀게요 아니 내밀지 마 내가 나갈게 어그로 실행하면서 헷갈렸어요 머리 내밀어도 돼요? 응 이제 안 보여 날짱 피시 야 르샤라 죽었어? 제발 잡았어 잡았어 안 죽었어 나이스 깨 나이스 깨 1층 확인했어요? 1층 끝에? 1층 끝에 안 봤어요 그냥 2층 소리 나서 바로 질렀어요 응 잘했어 잘했어 프린 나 왔어 2층이야 그다음에 루팅 좀 해볼까요? 음 너무 맛있고 어 머리내밀었는데 4명이 저 쳐다보는 거 보고 주마등을 봤어요 잠깐만 저거 탄창 2군이기잖아 그쵸? 그쵸? 택시 탈까요? 네 타죠 택토리 감이 좀 더... 아니 팩토리래 컨스템 감이 좀 돌아오는 거 같아요 택토리 감이 좀 돌아오는 거 같아요 효픈 르샬라는 맛있는 거 좀 떴으려나 그쵸? 최고 photo 아 침과 검정색은 이GGG åять 이 중황색은 BP로 해가지고 헷갈림을 덜하게 했네 천재인데? coating 뭐야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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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씨발 발소리 안들렸는데 다운이에요? 저기요 저 위저 위저님 죽다운이요? 응 아 확인 개걸음 아 문 닫고 할거야 종쟁 상민이네 좋은 계단이에요